음... 음... 아, 그거 봤지. 아, 회의 끝나고 놀이달까? 이러다간 우리 유튜브는 말할 거야. 다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뭐야!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봐. 울지 말고 말해보세요, 여메님. 내가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주는 구독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해. 아니, 저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해? 뭐야? 갑자기 철등? 죽을 때가 된 건가? 바로 그게 뭐냐면, 짜잔! 잉에맨 가족 멤버십을 만들 거야! 개쩔씨! 형, 그건 우리가 좋은 거지. 왜 구독자님들이 좋은 거야? 그, 그,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멤버십 회원들이 솔깃해질 혜택을 말해봐. 끝나고 놀아야 해! 하... 월급을 깎아버릴까? 가입한 멤버십 회원님들의 이름을 동영상 정보란에 적어드리죠. 엔지 장면이나 저희 실물에 나오는 정보 영상을 회원 전용만 볼 수 있게 제작해봐요. 멤버십 회원들은 일반 영상을 다른 회원보다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자. 멤버십 회원들 닉네임 옆에 귀여운 배지를 달아드리고 댓글을 달 때 귀여운 우리 캐릭터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해주죠. 초등급인 VIP 멤버십 고객님들에겐 익념인 가족집에 멤버십 고객님의 닉네임이 달린 캐릭터 동상을 세워드려요! 굿 아이디어! 좋았어! 바로 시작하자!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들이 말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해요! 롯 Siiom! 롯afft 감사합니다.